지난 봄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해서 불이 난 집이 두 곳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한 원인은 당시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애완견이 물어뜯은 게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안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보다 한 달 앞서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방 침대 등이 불에 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배터리가 폭발한 원인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두 집 모두 실내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고 폭발한 배터리에서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빨과 유사한 모양의 나사못으로 애완견이 물었을 때와 비슷한 힘으로 배터리에 압력을 가해봤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의 경우 두 차례 정도 압력을 가하자 실험 시작 5초 만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충전 중인 배터리는 세 차례 정도 압력이 가해지자 요동치며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애완견이 물어 뜯어 배터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방전 상태의 배터리에선 물리적 충격을 5차례 이상 가해도 폭발이나 불꽃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에선 애완견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안서현입니다.